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무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길에 또 출출하실 테니까 야식 드시면서 뭐를 먹어야 될까요? 방민지! 방민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 순간 뭐야라니요?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 아이유 여기 소리 한 번 실어주세요, 여러분. 역시 아이유. 여러분 아이유 물 먹어요. 아,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점점 더 많이 내리는 건가요? 근데 오늘은 이 비가 아니라 이슬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오늘 출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도와주 우리 스태프들까지 챙겨주는 아이유의 인성을 보고. 이야, 역시. 갑니다. 아, 역시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올해 1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지한. 아, 죄송합니다. 보고 계세요, 드라마? 네, 네. 드라마 보고 계세요. 밥줄 사주죠? 네? 밥줄 사주죠? 초반에 여태 클립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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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지금도 아이유와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전에 오늘 기분이 어때요? 소감 말씀해 주시죠. 기분 굉장히 좋아요. 좋고, 조금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관객분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지금 앞에도 있지만. 저 끝에도 계시거든요. 손 한 번도 저 끝에도. 안녕하세요. 아,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도. 네, 저 뒤에도, 뒤에도 지금 알죠? 네, 네, 네. 오늘, 네, 이슬라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어제 아침부터 와 계신 분들 계시고요. 네, 오늘, 네. 진짜요? 네, 맨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이 페스티벌에 나왔던 곡이 총 아이유까지 포함해서 50곡이 아티스트가 불렀습니다. 다 들으신 거예요? 네, 다 들으신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도 이제 아이유와 네, 이벤트를 함께 할 텐데요. 어, 어때요? 참 이슬, 네. 메인 모델로 오늘 이슬 라이프 페스티벌에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저요?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마지막 무대인가요, 오늘? 네, 마지막 무대죠. 이렇게 또 제가 마지막 무대, 그,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돼서. 네. 또 기쁘고, 약간 모델이라서 엔딩 시켜주시는 건가 보다. 그런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네. 아. 자랑스러웠네. 네, 그렇죠. 자랑스럽다. 네. 자랑스러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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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크림나이트를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초록색 크림라이트 물결을 만들어주시고요 나는 지금 초록색이 없다! 이 시인들은 소중히 위해서 초록색을... 그쵸! 오! 보세요! 오!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이벤트는요 바로 아이유씨가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슬 한방울이라고 외치면 이슬 다같이 짠을 외치십니다 짠 어떻게 하면 돼요? 짠! 짠이요? 이것잖아 이거 제가 이슬 한방울 이렇게 하시면 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이요? 이슬 한방울 여러분이 짠! 자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이유씨 선창을 외치십시오 다같이 이슬 한방울! 짠! 크림 라이트 낭락 드라마 히히 예음 네! 아, 크림라이트에 불길을 보십시오 아 너무나 행복하고 네 오 좋습니다 자 이제 기가 점점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슬이 이슬이 그쵸 이슬 한 번 하자마자 이슬이 이슬이만 꺼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아이유의 마지막 노래만이 남겨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유가 그냥 아이유입니까? 올해 10주년 네 5월 16일날 생일 그녀가 이거 아니잖아요 앵코를 원해주시면은 앵코를 해주실거죠? 당연하죠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대신해서 아이유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유와 함께 남겨주실거죠?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MC 딩동씨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유에게 손에 한 번 치러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이유 정말 그렇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들어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한 번 해볼게요 다음 곡은 또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을 한 번 준비해봤어요 어 너의 힘이 맞아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세요 너의 힘이라는 곡? 불러 드리겠습니다 댄스